저기 혹시 이경수 씨 아버님이세요? 아버님 맞죠?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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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예요! 아버님! 아버님! 아버님이! 아니 저 광수 씨 아버님 맞으세요? 네! 아니 아버님은 이렇게 잘생기셨네? 아니 무슨 얘기 안 하세요? 아버님은 진짜 그렇게 잘생기셨네? 야 이거 옛날 사진 보면은 아니 뭐 이런 거예요? 아니 이런 게 더 이상이 없어! 이게 어렸을 때 광수예요? 야 너 아버님이! 아버님! 아버님 어디 계셔? 야 이거 찍어주세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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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빨리해! 아니 근데 저 진짜... 이게 누구예요? 아니 진짜 아버님이 여기며umi 광수야 너네 아버님 멋지시다 야! 아니 뭐 나도 그랬어요. 자 이제 아버님 소파와라 원카드 하나 주십시오! 회전히 하세요! 아빠! 영화요 형? 아빠! 향긋한 내가 맨날 기억 때문에! 야 광수가 무슨ЫJI야? 형! 이 형이 칸밀 없을 때 죽게 해! 너는 왜 칸밀한 거면 어제도 세 장과 네 장마저 아버님 그냥 까맣는 시식이 돼요! 아버님 아버님이 광수왕 너무 안 닮으셨네 원닝매너세이 환경에 자고하다 보니까 얼굴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다 안 닮고 그 아버님은 환경때문에 네가 원닝맨당이 과수가 독립했잖아요 아버님 얼마전에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아버님 독립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네요! 아버지네요! 아버님 한번 가보시라고! 처음에 그냥 진짜 아버지예요! 너무 안 닮아서 지금 아버님이야 아 진짜 형님 같다 형님 형님 같이서 진짜 아버님 아버님 보니까 네 나이가 맞는 것 같다 와 기다려주시지도 않냐 형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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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아버님! 야 광수 아버님! 광수 아버님! 아 진짜! 아니 그럼 미션을 아버님도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? 여쭤보세요 미션이 뭐 미션은 없었나요? 네? 그냥 주머니 혹시 아니 아니 그것도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아버님 자리에 뭐가 있냐 뭐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? 찾아봐야겠다 신뢰가 낼 것 같은데 아까 그 사진이 미션이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 뭐 이렇게 뒤져봐요 뒤적뒤적해 무슨 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미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봤지 아 여기 봤다 여기 남양주였구나 여기 남양주잖아 아 여기 광수 사진이 있네 전화 받는데 네? 오 광수야 예예예 예 아 예 예 어 내가 아버님 사랑할 때만 예예 왜 이렇게 반가울 수가 미션 뭐 왔다 뭐 왔어 미션 전화인가 보다 공 gig 1층 1층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침대 전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오빠, 이거 바로 저 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침대 침대? 다들 조심조심히 달아두세요. 걷 걷 걷 걷. 야 미식이 옆으로 가. 아 이거. 이거 아니야? 뭐라고? 뭐야 뭐야. 찾았어 찾았어. 야 뭐야 뭐야. 찾았어 찾았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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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는 진짜. 앉으세요 고주님. 앉아봐 앉아. 네. 자 우리 앉아서. 네. 다 같이 봐. 네 같이 봐. 하나씩 밀리는 거지. 자 우리 다 같이 부르는 거야. 뭘까. 남양 드레이스. 각 미션을 통과해. 해킹품 사진으로 책을 완성시켜. 책을 만든 주인공을 찾으시오. 주인공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맨 마지막 장에 붙이는 사람이 최정세. 응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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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여자애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만나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저 런닝맨 열혈 팬 땡땡땡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이관수 씨가 살고 계셨던 곳부터. 지하철로 두정어장 거리 남양주 덕수에 살고 있어요. 덕수. 이걸 드리는 이유는. 덕수 다 하려고. 우리 지역도 런닝맨 촬영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 드리려고요. 지금 이름이랑 생년월일.